우와... 우와... 에니몰로티비 애니몰로티비 안녕하세요 애니몰로티비의 테드 여기 조용하게 얘기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어디를 찾아왔냐면요 국내에 열대어 양식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쵸? 여기서 보시면 수산지식이 표정까지 받으신 분인데 들어가면 각종 열대어와 수초까지도 양식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도 있네요? 여기겠죠? 네 오 여기 전체가 다 양식장인가봐요 그쵸 제가 알기로 여기 동이 하나가 있고요 동이 하나가 있고 여기 옆에 중간쯤에 수초가 있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?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식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치아통인가요? 뭐죠? 아마 알통이 아니라 알이 떨어져 있네요 어어 진짜네요 아 아 아 예예예 이렇게 막 아래로 떨어진 알림이 보입니다 아 와 신기하다 진짜네요 와 이건 뭐지? 와 말라이 종호들 같은데요 아 아 네 자 와 이건 작은 구피인 것 같은데요 알풀같아요 옆에가 부모같고 아 네 알풀이 나옵니다 아 부모개체 치어 아 이 부모개체 치어 네 예예예 와 여기보세요 여기 헤엑 와 와 와 와 아 이거는 뭐지? 아 고도비 고도비 번식 하시는거죠? 아 고도비 다 똑같은건가요? 예예 다 똑같은거에요 네 한쪽 라인은 다 이렇게 똑같고 어쨌든 지금 이게 다 직접 번식하시고 양식 하시는거잖아요 맞아요 그쵸? 분명히 몇 안내를 쓰시는 분들 중에 한명입니다 아 사실 이쪽 양어장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 굉장히 유명하신 분 이거는 홍 모더비 같네요 홍 모더비 번식시키신거구요 예예 어 크리스텔라 아 얘가 리드레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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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점이 있죠 딱 보이죠 아 이거는 수초항에서도 한두마리씩 간혹 번식이 되는데 아 그 와중에 알비노도 있네요 한두마리 음 알비노 계셔도 보이고 음 이게 블랙테트라구요 블랙테트라도 있고 블랙테트라도 있고 아까 저기서 아래에 나왔던 예예예 사폐가 좀 큰거네요 아 사폐치어들 사폐치어들 6억급이네 어 어 와 너무 귀엽다 이런것들은 이제 수족관에서 여기서 갖춰가는건가요? 그쵸 수족관에서 아 수족관에서 어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이런것도 있구요 이게 맞 그쵸? 뭔지는 제 생각하는데 예예예 여기는 이제 다 커서 예 출하 직전에 출하? 아 아 출하 직전에 열대어들 출하 직전에 열대어들 예예예 근데 상당히 양식장이라서 저렇게 물탱크도 있고 뭐 뭐가 돌아가는 소리도 있어서 약간 소음이 좀 있긴 합니다 우와 야 우와 이건 뭐지 아 어 손바닥 이것도 다 키우신거잖아요 예 그렇게 자 이렇게 대충 한번 둘러보니까 저쪽 첫번째 라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저쪽 라인 자체가 알을 받는 구간 알을 받는 구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알이 좀 약간 커가는 양식되어지는 커가는 성장하는 구간이 이쪽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서 출하될 물고기들을 이 가운데에 모아두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상세하게 이런 것들을 질문 대표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오늘 대표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인터뷰는 불가하셔서 다음번에 상세하게 우리 양식장 대표님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들이 또다시 나눠져 있어서 다음 건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여기 중간에 뭐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? 아 이거요? 이거는 브라인 슈림프입니다 새끼들이 이제 부화하고 나면 일정기간 좀 지나고 나서부터 좀 클 때까지 이걸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화를 시키고 계시네요 와 크다 양이 장난이 아니네 네 브라인 슈림프 와 저거 보세요 엔젤이 엔젤이 살짝 보이는데 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어 그러시죠 네 자 여기 자 여기 올라오니까 엔젤들이 있고 요 밑에 부분에 뭐가 이것도 양식하시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? 어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한번 여기 둘러보겠습니다 와 이거 엄청 큰데요 이건? 종어들이네요 어 예 종어들 우와 이제 종어들이 있구요 다 엔젤라인인거 같아요 예 여기는 엔젤라인인거 같습니다 예 여기는 엔젤라인인거 같습니다 오른쪽은 잘 안보이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비워두신거 아닐까요? 오 오 가재번식장일 수 있겠네요 아 네 가재번식장 자 오케이 저 반대편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와보니까 어 여기는 어떤 양식장인거 같으세요? 새우나 과제 이런거 같아요 아 새우나 과제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삼촌을 두신건가 새우? 아 그래서 여기 안에 새우가 지금 보이거든요 오 새우 양식은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아 삐식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네 이게 익히나 이런거도 자연스럽게 생장하게 합니다 오 어기원도 되고 네 그런거 같습니다 예 안 치자 거인식이 엄청 크다 자 다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쪽 자 내려와봤는데요 여기는 몽크오샤 라인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저쪽 건물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이쪽은 출하를 앞둔 물고기들 그리고 저쪽은 블랙밴디드 네 블랙밴디드가 있습니다 네 번식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라인에는 같은 어종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지금 저는 보면서 요 하나하나 이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건 와 와 이건 뭐죠 어 어 아 이거 뭐지 오 오 부가노 같은데 부가노 이것도 번식하셨나 참 늦고 갔다 와 와 와 와 수선시장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와 와 와 밥 주는 줄 아나 보다 오 오 와 와 진짜 대단하신 와 이건 뭐죠 바나나도 있어요 아 바나나 바나나 니구로쌈이 있네요 예 어 잘생겼다 어 번식했네요 여기 어 진짜 아 오오오오 오 니구로쌈이랑 이렇게 돼 자녀분들 두신 분들은 이런 물고기 번식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좋은 종입니다 왜요? 왜요?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혹시 뭐 먹진 않나요? 부모가 먹지 않고 지킵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보려고 하는데 와 양식장에 오니까 이렇게 큰 저보다 크죠 이게 자 이렇게 큰 물탱크가 계속 이렇게 세 개씩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탱크가 없으면 물탱크 물탱크 물탱크가 없으면 이 물 수급이 솔직히 쉽지는 않겠죠 그쵸? 네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박입니다 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하셨다는게 와 진짜 손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여기 아까 그 엔젤이 있던 쪽 라인인거에요 예예 자 어 이제 두 번째 건물까지 한번 돌아봤구요 어 수초를 또 키우시는 따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초 키우는 걸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비닐하우스 같이 되어있다 여기 무슨 정원 같은데요 이게 다 수초입니다 이게 수초 와 아 진짜 네 여기도 있고 와 여기 진짜 아니 와 여기 진짜 표창 받을만 하십니다 수단 지식인 수단 지식인 와 이런것들 다 와 이거 예쁜데요 이거 네 이것도 워터머시름인가 어 이런것도 다 수초죠 네 이런것도 네 어 저것도요 동남아와 있는것 같은데 다 여기 다 수초에요 와 이런식으로 되게 덥잖아요 지금 예예예 노트 runt 네 와 대박입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지 와 이 상태로 거의 잘라서 출하실거에요 아 잘라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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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이렇게 걸려있는거 보니까 이렇게 어이유 물을 주시는 거 같습니다 예 와 이거 미크로소리won인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잘한다고? 트라이던트 타입이다 미크로입니다 미크로 야생에 있으면 오르겠다 와 이거는요? 저도 수상상태는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시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다 수초가 아니겠죠? 맞죠? 와 대박이다 자 이쪽으로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거 아까 바닥에 있던 것 같은데 만지면 안되죠? 아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와 이것도 뭐죠? 와 이것도 수초에요 아 이야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대단하다 와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와 괜히 지나가다가 끊어질까봐 조심하세요 진짜 파릇파릇하다 이거 그건데 저쪽도 저렇게 좀 파릇파릇하고 그쵸? 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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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atch 양식의 장인이 운영하시는 양식장이 왔는데 수초부터 시작해서 새우, 가재, 모든 열대어를 직접 양식하시는 걸 봤습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이었는데요. 일단 저는 좀 놀랐던 게 보통 이런 걸 생각하면 동남아라고 생각하잖아요. 거의 다 열대어가 생산되는 게 동남아고 수초가 생산이 동남아에서 많이 되는데 국내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조금 많이 놀랐고요. 그리고 너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상당히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놀랐습니다. 저희가 기술 유출이나 노하우 그런 게 있어서 다 찍지는 못했어요. 안 보여드리는 공간도 많은데 일단 국내에 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 같습니다. 그리고 표창까지 또 받으실 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자 지금까지 국내 최대의 양식장에서 애니멀로티비의 패드. 잠시만요. 우리 이런 대로 이전하면 안 되죠. 너무 좋은데. 너무 좋죠. 그런데. 디케이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애니멀로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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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itics änimora